글씨 봤어요? 오늘은 특별히 형의 껌딱지가 되어줘요 오늘은 특별히 형의 껌딱지가 되어줘요 오늘만 예쁘죠? 피니카 씨가 고른 건가요? 그쪽 다 같이 고른 거니까 글씨는 이거 부탁했어요 우선 나머지는 혹시? 어디가 꽂을까요? 중간? 포크 있고요 차요? 거창하네요 된장국 어떻게 하는 거지?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가 생일 축하합니다 오케이 다 준비됐나요? 됐어 조금 앞으로 가서 붙일까?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새해 축하드립 사랑을 해줄게 생일 축하합니다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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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축하한다 홍태형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 생일 축하 오케이 오케이 땡큐 이거 글씨 읽어봐요 글씨도 있어요? 생일 축하하였습니다 뭐야 이거 휴닝카이가 있어요? 네 제가 잘해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형의 껌딱지가 되어줄게 뭐 오늘만 본인처럼 특별히 그래줄게요 아 고마워요 귀엽네